조심해야 돼요. 우리를 노린 애들이 있어. 어디 있어? 숨어 있을 거야, 맞아. 이분이 약간 과몰이 빼고 하신다. 나라면 다리에서 하나 뛰고 있다. 다리도 조심해야겠다. 수영도 하고 있다. 수영하는 것도 조심해야겠다. 안녕하십니까. 네네. 좀 딱딱했다. 맞아, 좀 딱딱했어요. 안녕하세요. 하이. 하이가 더 나네. 방가, 방가. 그건 좀 너무 오래된 것 같은데? 방가로 까꿍? 그거 하면 30대라고 할 것 같은데, 사람들. 30대세요? 님 지금 저 30대라고 한 거죠? 아니 그냥 유튜브. 아니 어떻게 알았지? 진짜요?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쓰여때렸다. 그럴 수 있어요. 방가, 방가 요즘 안 해요? 아, 그거 하면 이제 아재 소리. 그럼 요즘, 요즘 뭐해요? 요즘 애들은? 안녕하세요. 밖에 안 하던데. 방가, 방가가 옛날 건가? 아, 어렵다. 어디 갈까요? 잘 안 싸우는데. 탑10 하고 싶습니다. 치킨도 아니고 탑10? 탑10 하면 감지덕지. 천천히. 천천히 하는 걸로. 어? 저기 내렸어. 어디? 금색, 금색이야. 어디? 저 산거리? 금, 금색. 금색 낙하산. 노란색 낙하산. 님 나이 많죠? 노란색. 저 많아요. 몇 살이에요? 저 산걸로를 넘었어요. 몇 살? 30대 아니에요? 어? 뭐야? 왜? 어? 오, 님 뭐예요? 아까 나이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낙하산이 소리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몇 살이에요? 저 25 아래예요. 맞혀보세요. 아, 그렇게 어려요? 많은 거죠? 25 아래라고요? 24? 한방에 맞혔어요. 그, 그, 그 질문을 24만 하지 않아요? 아, 저기 온다. 어디? 친구 복수하러 오고 있어. 와. SW. 저 둘이에요. 복수하러 온 게 아니네요? 저,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못 맞히고 있습니다. 아, 아파라. 발송이 하나 더 나은 것 같은데. 네, 내가 온다. 온다, 온다. 왼쪽으로. 와, 내가 이겼다. 님 제가 한 명은 처치함. 저, 저, 저 피전 피전 피전. 같이 가볼까요? 여기있지. 어, 있다, 있다, 있다. 오른쪽, 오른쪽. 님 화이팅. 필요해요.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왼쪽. 나이스. 오. 님 그거 먹어요. 제가 저 위에 있는 거 먹을게요. 아, 이거 감히. 먹을 수 있다니. 어, 저기 보급. 210. 이거 너무 먼데요? 그래도 가볼까요? 저기 또 조심해야 돼요. 우리를 노리는 애들이 있어. 어디 있어? 우리를 노리는 애들은 어디 있어? 숨어있을 거야. 어디 있을까? 이분이 약간 과몰이 빼고 하신다. 나라면 다리에서 하나 뛰고 있다. 오, 다리도 조심해야겠다. 수영도 하고 있다. 수영하는 것도 조심해야겠다. 오, 온다. 어디, 어디. 저, 집에 나왔다. 오, 보인다, 보인다. 님 잡아줘요. 네, 저 부스스라가지고 이것도. 암살 가능. 상속 계산을 오지게 해야 하는데? 으흐흐흐흠. 와, 빛나. 세트포스 만들기 그, 세트포스 만들기 안 돼에에에. 도망간다. 아, 나이스. 와아! 와아! 맛있어, оз었다. 나이스. 아, 저것도 먹고 싶은데. 먹어도 될 것 같은데요? 먹어요, 먹어요, 먹어요. 님 엄청 맛있는데? 다 드세요. 진짜로? 괜찮아요. 혹시 그 소염기, 소염기만 앞대가리? 보정기 보정기면 더 좋다. 심지어 삼뚝임? 나라면 또 어딨을까? 이거 파밍하다 주는 거 아니야? 님 MK, MK 님 MK 쓰자, MK 잠깐만 MK요? 사베도 있네, 사베도 님 가야됨, 자기장 아, 이거 뭐야, 자기장 풀 더핑, 풀 더핑 어, 자기 뛴다 어디? 230 230 저 개 잘 찼네요 몽골이 가야돼, 가야돼, 님 이거 자기장이 더 아파 아니, 아니, 쏘면 안 돼, 가면 돼, 빨리 빨리 와야돼 우리 본 거 같아 우리 봤어요, 봤어요 그냥 빨리, 빨리, 빨리 아, 이거 언덕에 있을 거 같지 않아요? 백방이야, 이거 그래서 쏘면 안 돼, 지금 총 쏘지 말고 자리 너무 좋아, 저기 우리도, 우리도 자리 나쁘지 않은 님 죽으면 안 돼요, 저 님이 빨리 와야 제가 안 죽죠 이거 또, 그, 그분이 가르쳐주던데 그, 거리 유지도 해야 한다고 누가, 누가 가르쳐주던데 배그를 뒤로 하다가, 랜 뒤로 하다가 어 거리도 유지하고, 막 강에서 헤엄칠 때는 뒤에서 포탑을 써줘야 한다 해가지고 누구야 그거? 따라했어요, 저 어? 그거 누구야 도대체 어, 저기 세웠다 망, 루 안 세웠다, 안 세웠다 계속 간다 우리, 님 그것보다 지금 2번 조심해야 돼요 2번에 사람이 있어요 저 연막 던져면 괜찮죠? 어, 아니요 아니에요? 아니,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2번 잡아야 돼요 2번 있어요, 님? 어, 이 삥 뭐야 삥, 삥 님은 아니죠? 제 거, 제 거, 제 거 지금 님 저 버리고 혼자 집에 가신 거예요? 아, 님 그렇게 안 봤는데 아, 무서워가지고 진짜 서운하다, 같이 가자고 말하고 같이 가야죠 너무 무서운데 아, 뜨거워, 뜨거워 아, 뜨거워,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흠 다시, 뒤에 나와야 된다 나이스 제 앞에 단벼락이 있음 님 들어왔어 여기, 2번 핀에 있음 길게 자리다 와아아아 집에서, 집에서 나 왔다, 집에서 와아, 이거 1t 했다니만 와아, 이거 1t 했다니만 하하하하하하하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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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줘 살려줘 아직 살았다 살았다 나이스~~ 나이스~~ 저 3킥 진짜 샷빨이 안좋은데 그 여기서 쳐맞고 또 저 건너편에서 또 쳐맞았어요 너무 잘하십니다 아뇨~~ 저희 맨 끝에서 왔는데 맨 끝에서 또 끝나네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니 이분 너무 귀여운게 TMI가 엄청 많아 인생이 TMI같은 계속 귀엽지? 이러고 아 진짜 이런분이랑 친구하면 심심하진 않겠다 계속 하하하하하 Hopkins 닉자들 그 하나를 모니렐라 솔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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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둘